투나잇 유 스테이예어, 슬립히어 야 슬립히어 헬로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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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귀새들 같다, 어디? I'm fine! 여기 우리 라다크 지역에 우리 어린 꿈나무들 근데 좀 어색하더라고, 이 친구들 처음에 만났는데 너네들, 너희들 그러면 다 스님 되는 게 꿈이야? 그래, 그래 스님 되는 게 꿈이야? 아저씨도 한국에서 불교 신자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니? 너희들이 아는 걸 얘기해 줘 조용하게 살자 너희들이 벌써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구나 아저씨 어때, 좀 잘생겼어? 깨달음을 얻었구만 나? 아저씨 여기 같이 자도 돼? 진짜? 고마워, 고맙다 얘들아 도연 씨, 이 동자승분들은 이렇게 스님이 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사원에서 생활하면서 지내는 거예요? 네, 맞습니다 모두 스님이 되기 위해서 모인 분들인데요 티벳 불교에서는 한 집안의 아이가 스님이 되기 위해 출가하는 것을 전통으로 여기고요 또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동자승들을 많이 볼 수가 있대요 아 아 아 아 아 내가 배고파서 그래, 같이 밥 좀 먹자 오케이, 오케이, 디너 그래, 저녁 같이 먹자, 저녁 위트 투게더 투게더, 오케이 템플스테이가 있는 줄 알았는데 템플스테이가 없습니다 없고 일곱 난쟁이와 제가 있습니다 어? 백설팔사 백설팔사 고고, 고고고 아, 나가 놀아 벌써 해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좀 이따 애들하고 밥을 먹어볼게요 절밥 좋아합니다 아, 이제 죽어가지고 이 혀 절밥 좋아합니다, 절밥 응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, 여기는